안녕하세요. 댄스조와 심바입니다. 오늘 클럽댄스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클럽댄스는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남녀 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출 수 있는 춤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그대로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요. 러닝맨 스텝인데요. 자, 왼발부터 앞으로 가볼게요. 왼발을 앞으로 뻗고, 왼발을 끌어당기면서 오른발을 위로 업. 다시 오른발을 내려놓고, 오른발을 끌 때 왼발을 업. 왼발을 앞으로 딛어줍니다. 자, 옆모습에서 한번 볼게요. 자, 왼발부터 뻗고 끌면서, 오른발 뻗고 끌면서, 왼발 다시 제자리. 자, 한번 연결해서 가볼게요.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왼발 놓으면서요. 오른발을 뒤에 놓고 찍으면서 옆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네번째 크로스로 와줘요. 그럼 반대로 가요. 반대로 왼발을 찍으면서 하나, 둘, 셋, 다시 원래 자리대로. 자, 이동할 때 하는 스텝은요. 발을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반대도 마찬가지.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중심을 이동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가볼게요. 왼발부터, 하나, 둘, 딛고, 옆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의 앞으로. 반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동일하게 옆으로 이동을 해주는데요. 자, 바깥발을 뒤꿈치를 딛어주면서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옆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크로스로. 반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제자리. 자, 이때 손이요. 판을 돌리듯이 옆으로 같이 함께 가줄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동작인데요. 자, 세 번째 동작은 바깥으로 다시 이동을 해주는데 이때 한 발만 오른발을 바깥으로 큰 원을 그리듯이 돌려줍니다. 큰 원을 그리고 옆으로 크랩, 꽃게처럼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반대 방향으로 동일하게요. 왼발로 원을 그려주고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자, 이때 이동하는 스텝 역시 마찬가지로요. 뒷꿈치와 앞꿈치를 이용해서 같이 움직여줍니다. 뒷꿈치, 앞꿈치, 뒷꿈치, 앞꿈치. 자, 이거는 부분적으로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부분 연상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결해서 가면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가 3번, 세 번째 동작이었고요. 다음 네 번째 동작. 역시 마찬가지 옆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뒷꿈치, 앞꿈치, 그 다음에 사이드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왼발을 뒤꿈치 올 때, 그 다음 다시 앞꿈치, 옆으로 제자리. 자, 반대 똑같이 움직여줘요. 뒤꿈치 하나, 앞꿈치 하나, 옆으로 제자리. 이때 오른발, 뒤꿈치, 앞꿈치를 이동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뒤에, 앞에, 옆에, 제자리. 자, 이게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 동작 다시 연결해 볼게요. 뒤꿈치, 앞꿈치, 옆에, 제자리, 반대. 뒤꿈치, 앞꿈치, 옆에, 제자리. 여기까지가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동작이요. 자, 오른발을, 바닥을 차면서요. 하나, 둘, 반대. 왼발, 왼발, 다시, 오른발, 제자리. 이때 리듬이 중요한데요. 끌어당길 때, 바닥을 차면서 리듬. 쿵, 짝, 앤, 쿵, 짝, 앤, 쿵, 짝. 세 번을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만 한번 쭉 연결로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동작. 왼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내려놓으면서 하나, 둘, 셋,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뒤꿈치로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반원 옆으로 이동. 반대, 반원 옆으로 이동. 그 다음 뒤꿈치, 앞꿈치, 옆에 제자리. 뒤꿈치, 앞꿈치, 옆에 다섯 번째. 차고, 놓고, 차고, 놓고, 차고, 놓고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동작인데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자, 옆모습, 옆에서요. 자, 런닝맨을 가줘요. 오른발부터 하나, 둘. 자, 그 다음은 발을 끌어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디든 발을 끌고 올 때 왼쪽 무릎. 다시 한번. 오른발을 딛고 앞꿈치 중심으로 끌고 오면서 왼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반대로요. 반대로요. 왼발을 딛고 왼발을 끌고 올 때 오른발. 자, 한 번씩 교대로 가볼게요. 오른발부터 하나 끌고 왼발 끌고. 자, 다음은요. 발 뒤꿈치 축으로 앞으로 차줘요. 차고, 차고까지. 자, 첫 번째는 앞꿈치 중심, 두 번째는 뒤꿈치 중심이에요. 같이 가볼게요. 앞꿈치, 앞꿈치, 뒷꿈치, 뒷꿈치. 이거를 두 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런닝맨부터. 런닝맨 두 번이요. 오른발부터 하나, 둘, 끌고, 끌고, 뒤꿈치, 뒤꿈치, 앞꿈치, 앞꿈치, 뒷꿈치, 뒷꿈치에서 방향을 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다시 한 번 갈게요. 두 번, 오른발, 왼발, 뒤로, 뒤로, 뒷꿈치, 뒷꿈치, 끌고, 끌고, 한 번 더, 까지. 자, 여기까지가 여섯 번, 마지막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연결해서 가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반대로. 그리고, 뒤꿈치, 앞꿈치, 뒷꿈치,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첫 번째 동작부터 마지막 동작까지 한 번 음악에 맞춰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날 찾아오신다니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Hey, my lion,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나 이제 만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Hey, my lion,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Hey, my lion,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Hey, my lion,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내 창작에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내 창작에 오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